자, 오늘 무슨 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감사가 회복되어집니다. 자, 오늘 이 원약, 이런 마음의 색이요. 여러분이 늘 생각하면서 현장에서 여러분이 전 세계에서 살리는 그런 증인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올바른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 고백과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감사가 회복되어지는지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또 색이요 생각하는 묵상의 망대를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는 마음도 중요한데 입술의 고백이 너무 중요해요. 자, 입술의 고백. 따라서 합니다. 입술의 고백. 자, 입술의 고백. 자, 이 고백이 여러분의 이불통에서 나오는 말이 그대로 권세가 있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은 내 귀에, 너희 말에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에게 행한다 했어요. 아, 내 귀에 들린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자, 여러분이 지금 고백하면 누가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했어요. 이왕이면 여러분 믿음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새겨지고 계속 생각나는 이 원약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잠원 18장 20절에 우리는 뭘로 배부르고 뭘로 만족하냐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입술의 열매로 자, 입에서 나오는 입술의 열매로 만족하고 배부른다 했어요. 어떤 사람, 나는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능히 할 수 있다. 나는 묵상의 망대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것이다. 이러면 그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이 배부르게 되고 만족하게 되어진다. 나는 2, 3, 7 치유 썸이 단약 붙잡고 공부에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산업과 더 사역에도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계속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했습니다. 자, 이게 용적인 우리가 사실입니다. 자, 우리 입술의 고백은 자, 부메랑. 부메랑이 뭔지 알아요? 자, 부메랑 효과. 뭐예요? 이렇게 딱 던지면 멀리 던졌는데 그게 어떻게 돼요? 누구한테? 나한테 들어와요. 자,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했느냐 아니면 이 염려 걱정 고백을 했느냐 고백대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온다. 여러분은 복의 근원인데 여러분을 축복하면 축복임하면서 또 축복하는 그 사람에게 축복임해요. 여러분이 감사를 고백하면 뭐가 또 와요? 감사거리. 여러분이 불평, 불만 고백하면 뭐가 자꾸만 생겨요? 자, 불평, 불만거리가 자꾸만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이 문제인데 아,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렇게 선포하면 그렇게 다시 돌아온다니까요. 자, 뭐라고? 무슨 효과? 부메랑 효과. 부메랑 효과. 부메랑 효과. 그 다음에 어뚝이 효과가 있어요. 효과. 자, 이건 뭘까요? 어뚝이는 어떻게 돼? 다시 일어나요. 쓰러지면은 다시 일어나요. 엘리아가 850명의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한 번에 죽였는데 얼마나 힘이 났는지 그런데 아압과 이세벨이 너를 죽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겁이 나서 완전히 낙심하고 쓰러졌어요. 쓰러졌어요. 완전히 낙심했어요. 여러분, 시험에 점수가 폭 떨어지면 어때요? 힘 빠져요, 안 빠져요? 힘 빠지고 낙심하는데 자꾸만 거기다가 시험 잘 봤냐? 왜 그렇게 못 봤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더, 더 일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믿음의 고백, 살리는 고백 이렇게 천사가 와서 떡을 먹고 물을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 쓰러지고 낙심했던 엘리아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 일어났어요. 그리고 40주 40야를 갈 만큼 그래서 쓰러지고 낙심하지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축복에 이 언약적 고백이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그 복음이 그 쓰러지고 힘 빠지고 낙심하고 인생 포기했던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현장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 붙잡혀서 이렇게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다시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목사님도 몇십 년 전에 이렇게 방황하면서 완전히 그런 때가 있었는데 어떤 성교사님을 통해서 이 복음을 받으면서 쓰러졌다가 어떻게 됐을까? 다시 일어났어요. 다시.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무슨 효과가 있다? 오뚜기 효과. 또 누룩처럼 퍼져요. 누룩. 누룩은 보이지 않게 빵 만들 때 퍼지듯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은 이 사람에게 영향 가고 저 사람에게 영향 가고 또 자녀들에게, 또 남편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가요. 영향. 여러분 좋은 영향 줘야 돼요? 안 좋은 영향 줘야 돼?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정히 여러분과 함께 된 모든 현장이 다 살아나는 이런 축복들입니다. 나는 복음 누리고 묵상하고 누리는데 이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예레미야 33장 3재를 보니까 3, 3, 3, 3 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부르시셨는데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최고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는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아래고 기도하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수와 갈렙처럼 요수와 갈렙처럼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현상, 사실 지금 이런 눈에 보이는 그런 현실의 이거 근거로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은 항상 이것이 현상과 사실과 현실의 언약을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열 명의 정탐꾼은 사실이야.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연약하고 힘도 없고 사실이고 현실이야. 그런데 그 현실을 그대로 하다 보니까 누룩처럼 불신앙이 쫙 퍼져서 밤새도록 통곡하는 거야. 그런데 요수와 갈렙은 따라서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답이다. 하나님 말씀 보니까 말씀 그대로 말씀에 근거해서 고백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통해서 늘 믿음의 입술에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런 좋은 말, 고백도 이렇게 중요하지만 인생 최고요. 그리고 최적, 그리고 최대의 고백이 뭘까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고백, 최적, 최대의 고백이 뭘까요? 따라서 합니다. 주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레스입니다. 다른 고백도 있지만 할 수 있어. 괜찮아. 이것도 맞지만 인생 최대, 최고의 고백.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이 누구의 주인 되어야 돼요?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인생 최고, 최적, 최대의 고백하겠습니다. 주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계속 이 최고의 고백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고백할 때 눈에 보이지 않게 사탄이, 사탄은 결박되고, 천사는 파송되고, 성령은 역사하고, 이 고백이 사람에게 들어갈 때 사람은 영원히 살아난다. 자, 이게 여러분이 고백했는데 인생 최대의 고백,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복음을 전했는데 생명은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그리스도 고백할 때 되어집니다. 자, 진짜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과거, 현재, 미래, 주상의 죄, 원죄, 자범죄 다 거기에 세방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만나는 길, 내 인생의 길이, 이 그리스도 고백할 때 길이 열려집니다. 자, 우리는 이 고백하면서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때마다 사람마다 일마다 또 모든 사건마다 우리가 문제를 보면서 사실로, 현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책으로, 복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 보고 갱신하고 하나님 계획이 보여지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따라서 합니다. 버릴 게 하나도 없다.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자존심 상한 일이 있고 또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할지라도 어, 왜 이 말을 듣게 하지? 하면서 내 자신 보여지고 딱 갱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큰 그릇 되어집니다. 뭐 고백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처럼 완전히 트레이드 마크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매일 고백하다 보니까 여러분, 견고하게 든든하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긍정적인 고백도 중요하지만 최고 최대의 고백, 그리스도 복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수를 통해서 늘 선포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백하는 데 참된 감사가 달마다 넘쳐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확신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고백할 때 오늘 자세가 너무 좋다. 이렇게 하라고 좀 내릴까? 여러분, 은혜 받으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보여요? 자, 감사가 막 회복되네요, 목사님이. 참된 감사, 여러분,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여나 심화나 내가 복이 또 다 있어요. 자, 이거 아무나 깨달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에게 깨닫습니다. 따라서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다. 여러분, 컨디션이 안 좋고 마음이 좀 약간 불편해도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이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평안을 누리는 자이다. 여러분, 선포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바여나 심화나 내가 복이 또다.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나. 자, 은혜 받은 자 여러분, 구원 받은 자입니다. 자, 구원의 여러분 확신 은혜 받은 거, 구원 받은 거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내 인생과 가정과 업과 후대의 교회가 반석위에, 산업위에 반석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업위, 여러분의 모든 미래가 반석위에 든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책으로 성령, 인도의 그런 확신을 갖는 거예요. 자, 음부의 권세 음부가 뭐예요, 음부? 지옥이에요, 지옥. 사단, 귀신의 권세 완전히 틈타지 못하게 완전히 우리 승리에 확신을 주셨습니다. 승리에 그리고 무슨 열쇠를 줬어요? 천국 열쇠 천국 열쇠 이게 무슨 키라고 해요? 마스터 키라고 해요, 마스터 키 마스터 키는 모든 문이 다 열립니다. 목사님이 호텔 가고 그러잖아요. 우리 선교팀들 호텔 가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우리 키만 가지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청소한 분은 키 하나 가지고 이왕 다 다 끌러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키예요? 마스터 키 여러분이 기도로서 다 되면 다 되지고 풀면 풀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이 축복이 기도 응답에 확신 우린 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아래기만 하면 그런 밑부식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다 했어요. 자, 우리는 늘 실수하고 또 잘못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면 되어집니다. 자, 요한일신 1장 9절처럼 여러분 용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그는 믿부식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해 주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때마다 일마다 사람마다 늘 그리스도 고백하게 합니다. 자, 선포된 말씀으로 현장에서 여러분 어떤 현실과 사실에 상관없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보험사에 감사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글씨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은 어제가 주일인 줄 알았어. 그에 왔더니 꽉 차있는 거예요. 랩런트들이 산뜻 금토일시대 주역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고백이 날마다 되어지게 도와주세요. 때마다 일마다 사람마다 올바른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 언약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짐에 확신 갖고 마음에 새겨 생각나고 호흡하며 묵상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내 입술을 통하여 살리는 말 힘주는 말 믿음의 말 좋은 영향을 주는 말을 고백하고 축복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고백의 복으로 견고한 반석의 축복 음부의 곤수의 이기는 축복 천국 열쇠의 축복 누리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올바른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을 통해서 또 우리가 관계된 모두 현장에 길이 열려지고 해방되고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에 확신 갖고 그 말씀이 묵상에 되어지고 묵상의 망대로 또 우리가 관계된 모두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